정남 셰프 운단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원일 셰프님과 승우아빠 동쾌의 목추나 셰프입니다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수제버거 3종 세트입니다 수제버거? 국물이 끝내주는 특재라면 3종입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? 오늘의 박강원 도시아 군단 나와주세요 누구야? 누구야? 어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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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짱 역사상 최다의 군단 플록 러닝 군단입니다 러닝 군단! 택시 필수는 어떻게 돼요? 한 10개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10봉수는 다 드시지 않나요? 10개 저희 4봉해서 총 8봉 주세요 저희 8개 받고 2개 더 10개 주세요 이야 이야 이거는 진짜 차들특진하면 8봉지요 저희도 8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해 하나, 둘, 셋 택시 필수 택시 필수 택시 필수 택시 필수